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이라는 너무나도 위험한 명령을 내렸다가 한국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무너지자 전세계가 한국에 열광하는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BBC와 알자지라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은 미국도 못한 것을 한국이 해냈다며 열광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전술행 무기훈련을 시작한 것은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세계 주요 외신들이 긴급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전략 핵전력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남부군관구에서 훈련 1단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진행중인 훈련은 서방관리들의 도발적인 발언과 위협에 대응하고 러시아 영토와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핵 훈련을 명령했다며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프랑스군을 파병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서방의 발언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을 포함해 로스토프나돈의 본부를 둔 러시아 남부군관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남부군관구의 미사일 편대 요원들이 이스칸데르 전술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특수탄약을 확보하고 발사체를 장착하며 지정된 위치의 지역으로 은밀히 이동하는 전투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미사일을 실은 군용차들이 발사 시스템이 준비된 위치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미사일로 무장한 초음속 전략폭격기와 이륙준비중인 군용 비행기들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훈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과정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분명한 경고라고 전했습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핵비확산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는 이는 명백히 핵위협을 위한 노력이라며 러시아군은 공개한 영상에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탄도를 흐리게 처리했는데 이는 영국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러시아의 핵무기를 여러 차례 거론하며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이후 중국 등 우방국들이 러시아가 핵위협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면서 일부 발언을 완화했으나 최근에는 나토 등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배치하면 핵전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에도 전술핵을 쓸 수 있다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때 우호족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모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한국 국방수장이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할 경우 북한에 러시아 전술핵을 보내 한국에 쏠 수도 있다는 식의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언을 해 이를 전세계 주요 외신들이 긴급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군사 파견까지 발표한 프랑스에도 핵무기를 발사해 2분 만에 프랑스 파리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바로 역국가들인 핀란드와 폴란드 심지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까지 한국의 최신 천무를 초대규모로 구입해 러시아를 겨냥해 전면 배치하기로 하면서 러시아가 한순간에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천무를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천무는 러시아 주변국인 폴란드에 배치될 경우 푸틴이 러시아 시베리아 한가운데 지하 200미터 벙커에 숨어도 한방에 초토화됩니다. 수백키로 떨어져 있어도 99.9999% 이상 정확한 정밀도와 지하 200미터를 한방에 뚫어 초토화시키는 상상을 초월하는 활약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 폴리스프레스 에이전시는 지난 4월 24일 폴란드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을 포함한 방한단 20여명이 충남 태안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사격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천무의 시험사격이 진행되었으며 폴란드의 군용차량에 천무 발사체계를 탑재한 상태로 첫 시험사격이 이루어졌다. 시험사격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천무의 강력한 성능을 확인한 폴란드 방한단은 크게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시험사격 직후 폴란드 방한단은 현장에서 즉각 2조원 약 16억 달러 규모의 추가 도입 계약서에 서명했다. 천무는 이미 폴란드가 도입한 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과 함께 폴란드군의 주요 무기체계로 자리잡았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로 군대 전체를 도배했다. 전했습니다. BBC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천무가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으며 이는 동유럽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천무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스탄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천무를 러시아를 견제하는 핵심 무기체계로 전면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천무가 미국의 하이마스 대비해 더 긴 사거리와 다양한 탄도 옵션을 제공하며 더 높은 정확성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천무는 운용의 유용성과 기동성이 뛰어나 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큰 전술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천무의 성능을 칭찬하며 천무는 현대전장에서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새로운 표준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스는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더 경제적이면서도 더 강력한 무기체계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방산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2022년에 천무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추가 계약을 통해 도입 물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폴란드의 성공적인 천무 운영 사례는 인적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체코와 헝거리, 루마니아 등은 천무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일부 국가는 이미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체코는 천무 도입을 통해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자 하며 헝거리와 루마니아도 천무를 통해 자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천무의 높은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며 천무가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도 천무를 대규모로 도입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기 직전 러시아를 숙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 엄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의 군 관계자는 천무는 기존의 무기체계를 대체할 혁신적인 무기라며 천무 도입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한승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 역시 천무의 높은 성능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천무는 우리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수익률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500만원 정도로 주식을 처음 시작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 얼마를 굴리고 있는지 계좌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주식실력은 말보다는 계좌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하나의 조작 없는 모두 실제 금액이 적힌 정상계좌입니다. 우선 저의 메인계좌입니다.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현재 평가금액이 24억 3,147만원 나머지는 모두 키움증권 계좌입니다. 두번째 계좌는 5억 7,994만원 세번째 계좌는 5억 2,646만원 네번째 계좌는 1억 8,891만원 다섯번째 계좌는 1억 6,577만원 여섯번째 계좌는 9억 8,131만원 일곱번째 계좌는 4,852만원 여덟번째 계좌는 5,439만원 마지막으로 아홉번째 계좌는 2억 7,000만원 그래서 총 모두 더하면 52억 4,677만원입니다. 이제는 제가 최고수익률 구독자분들의 주식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국제정책, 거시경제, 미시경제, 금융분석, 회계분석, 산업분석 등 모든 분야에서 감히 한국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분석을 통해 최고수익률 구독자분들에게 최고의 주식서비스를 원래는 월 299만원에 제공하고 있었지만 선착순 20분에게만 월 99만원에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계좌로 직접 매매를 하시되 제가 종목 및 사고파는 타이밍, 왜 사야 하는지, 현재 무슨 상황인지 등을 아주 상세히 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원분은 3개의 계좌를 운영하고 계신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현수익이 1억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천만원으로 시작하셨고 점점 신뢰가 쌓여 추가 투자를 진행, 최고수익률과 3년 동안 함께한 결과 지금은 억대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이드, 더 베스트 프로핏을 친구 추가하신 뒤 문의주시면 최고수익률이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